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나 손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경우를 버리게 하거나 포기하게 굉장히 만드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인 거지 실제로 사실을 제공하더라도 그런 증거물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접거나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큰 비용을 치료하기를 그 경우는 교정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 듣고 싶어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죠. 개인이 투자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면 망하니까 즉시 즉시 고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이재명 씨 문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전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될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측이 부결을 시키더라도 그거 관계없이 재판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아마 바로 이제 이어질 모양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법을 아주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재명 관련한 그런 검찰 수사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결론은 이제 재판이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로 한 달에도 여러 번 그렇게 공판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 신문이 참 잘 정리해 놨네요. 이 국회의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면 이달 말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국회의 우리가 모든 초점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그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재판에 넘겨버리게 되면 재판정에 출두해 가지고 이재명 씨가 판사 앞에서 자신의 소견을 실역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주로 서울중앙지법 행사 합의부에서 배당될 그런 예정인데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 건뿐만 아니고 다음 달에는 최소 현재 예상되는 것이 세 번 정도 법정을 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냥 재판 기일이 결정되게 되면 그냥 출두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를 모양이다. 검찰 측의 출두 요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피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이 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신분으로 반드시 재판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거죠.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본격 재판이 3일 3월 3일 3월 17일 3월 31일 공판기를 지정했는데 이것도 단일사건입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된 단일사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외에 속속 다른 사건들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됨이니까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당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리고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법정에 출두해야 되면 지금이야 민주당의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대호가 아주 굳건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민주당 측의 굉장히 고민거리 가운데 안 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기간 방송에 출연해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김문기 정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을 몰랐다고 말한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있다. 왜 몰랐다고 하는지 그냥 부하직원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에 절친한 사인은 아니지만 결제받는 과정에서 몇 번 얼굴을 익힌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없이 또 대장동 위례신도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제 재판을 넘기게 되면 거의 매주 재판에 출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 형사육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도 큰 거죠.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빛 대남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또 정자동 호텔개발사업특계 의혹 이 사건들이 수사가 마무리되면 모두 다 이제 재판에 넘겨질 건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법정 출석 해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부분들을 더불어민주당 내의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죠. 지금 보니까 이 친명계를 제외한 비명계에서 보고서를 냈네요. 지금 민주당이 사당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에 반드시 비용을 치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 나오기 때문에 어떻든 참 웬만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정말 초강적을 국민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대선에서 자신들이 의도하던 대로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효과를 거두었으면 대통령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대단한 거죠. 거의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한민국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어쨌든 이 이재명 씨가 재판이 개시가 되면 그러면 거의 아주 빈번하게 공판에 나가야 된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